지난주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에서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앤옥과 강예원이 드디어 등장하여 결혼 소식을 전하며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헤어온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우리 오늘 혼인 신고하러 갔어요 라고 밝히자 촬영장에서는 폭발적인 환호성과 축하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앤옥과 헤어온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결혼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마지막 회에서는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회상하며 그동안의 에피소드와 성장 과정을 되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며 눈시울을 불켰다. 앤옥과 강예원의 결혼 소식은 그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클라이맥스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더욱 기대된다. 팬들과 함께 축하하며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다. 결혼 소식 이후 제작진은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여 두 사람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스튜디오에 모인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팬들 또한 sns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해시태그 앤옥강예원 결혼 축하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앤옥과 헤어운의 사랑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회상하며 이들의 결혼이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마무리임을 강조했다. 진행자는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앤옥과 헤어운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결혼 생활이 기대됩니다. 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행복한 가정을 다짐했다. 이렇게 신랑 수업은 앤옥과 강예원의 사랑 이야기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많은 사랑을 보냈다. 앞으로 이들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만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